삼성전자가 정부가 만들기로 한 용인 클러스터에 20년 동안 300조 원을 투자키로 하면서 경쟁사인 TSMC와의 진검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업계에선 TSMC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생산 능력이 3배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생산 능력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 핵심 경쟁력으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서 용인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TSMC와의 격차를 좁히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업계에선 삼성전자의 용인 투자가 파운드리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토지 보상 문제 등 실제로 용인 클러스터 조성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